고춧가루 고추 당면 소금 그릇 콩 소금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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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에 천 원 넣어. 천 원 하겠다. 영재 나도 하나 따뜻해. 어? 바나나? 왜 이렇게 잘 나왔어? 바나나. 바나나 왜 이렇게 나와? 난리다 타는구나. 나 3천 원씩 올렸어. 여기서 스팸 하나 껌 한 껌 올리면 될 거잖아. 박성아. 뭐 어때? 기본적으로 커피는 이거 마저 이제 회전 굳었어요. 아니 저 아직 하나도 안 샀어요. 아니 저 아직 굳었어요. 나 근데 나 그냥 하나도 없었어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저희만 아니에요? 저희만 아니에요? 아니 나는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잖아. 이제 밥을 다 정신에 꼼꼼하려고. 오늘 잤으니까 꼼꼼하네. 오늘 잤으니까 꼼꼼하네. 오늘 잤으니까 꼼꼼하네. 진짜 제대로 꼼꼼하네. 바로 하고. 아니 근데 이거. 그냥 갖다 올릴 수 없어. 어허. 택배사 아니야. 이거 왜 이렇게. 이거 나 먹을 거예요? 나 먹을 거야. 이거 뭐야? 이거 먹을 거야. 뭐야. 뭐야 그거는. 그거 여기다. 이거 먹어도 돼. 맛. 맵다. 맛있구먼. 맛있구먼. 공중하이믄. 뭐. 매운 홍닭. 공중하이믄. 소주도 사셔야겠는데. 소주랑 같이 먹으러. 아 영절의 일절만 매운 홍당이 뭐야 홍당이 홍당이지 일본 컴퓨터 하나 다 되어있으셨나요 다 되어있어 동남이 형님 가볼게요 안 되어있는 사람 갖고 나가도 돼요 갖고 나가도 다겠고 동남이 형님 먹을게요 배선 항상 이거 내 거야 이게 내 건가 어머 나 구원 산 거 아 뭐 또 그거도 돼서 아 안 돼요 어? 저거 이거 이 센터로 못 돌리나? 뭔데요? 뭐 먹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선전이 된다는데 그걸 따로 풀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? 아? 아니 따로 올려 저거는 숙소하고 먹고 왜? 다른 거 하나 더 올려야 돼 여기서 왜 안 나와 근데 전자리에 다 오는 사람 나가 어떻게 저거는 이거 이것도 하셨다고 계산했냐? 계산했어요 아 근데 이거 돌려야 돼 여기 이거 돌려서 먹는 게 아니래? 아니 근데 접시에 이거 어떻게 뜯어서 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야겠니? 네 아 힘든데 근데 좀 딱딱한데 어 다 먹으라고? 다 먹으라고? 응 남행이 먹고 싶다 참치 좀 할 때야 순서가 한 번 더 먹었다 이거 매운 웅당 묵을 사람 없나 매운 웅당 묵을래 이게 느끼다 진짜? 이거 야소? 보더기 매운 웅당 한 번 먹을래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이거 두 개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나와 나 진짜 무슨 맛있다는데 근데 저장창고야 도와줘요 그게 마지막이니? 아니 또 있어 하나 더 있어? 소화시켜야 돼 소화시켜야 돼 눈이 나한테 먹자 차갑다 그거 왜 차가운 거 먹었어 왜 이미 두 개나 먹었어 나는 왜 이렇게 차가워? 니가 일부러 차가운 거 골라들었다 방금가 딱 떠오르는 거 어? 진짜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? 좀 줘봐 어 맛있다 이거 어? 이구 속도에서 이구 속도 맛입니다 음 그만 놔 떡갈비 맛 다 드릴까요? 응 뭔가 먹기가 딱 알맞다니 슬프다 본인은 젓가락도 없이 먹고 있는 거예요? 맛있다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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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궁금한 거 아니에요 형이 아 저거 형이 진짜 아하핳 아 내가 모르겠는데 콜라 바꿔달라 그래요 아 내 콜라 아 내 콜라 아 내 콜라 아 안돼요 나 주먹어 먹었어 저기 또 안 있어? 왜? 왜? 아 먹기 아 싫다고 먹기? 그래서 이번에 형이 안 되었게 먹었어 구석생이 아 이거 딱 맛있다 이거 딱 맛있어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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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맛있어 다 먹었어? 네 음 좋지만 나인거 같아 이게 딱인 것 같아 맛있다 진짜 불량치 공부에서 느껴진다 아하핳 아하핳 이거 다 먹어도 맛있어 흠 근데 뭔가 혼자 다 먹으면 별로 맛없지 아하핳 아하핳 아핳 불만 없으면 혼자 먹으면 아핳 아핳 맛있다 아하핳 아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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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